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는데 쉬운 연어입니다. 리치. 다른 동사를 쓰기도 하는데 대표권은 리치. 일루죠. 일루까지 간거. 그러면 뭐 일단은 뽀뽀는 한거에요. 떠드베이스. 삼루까지 간거. 거의 갈 때까지 간거를 떠드베이스라고 얘기래요. 뭐 패팅을 하던가 오롤섹스 만지기 뭐 등등. 아예 섹스까지 한건 아니지만 거의 갈 때까지 간거를 말해요. 자, later than night. 그날 밤 늦게 there was a fever. 열렬하게 마구 knocking on his door 문을 두드린거죠. Stanley opened it. 의도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열어서 결과정보로 씁니다. 열어갖고 열고서 배리가 이런 뭐 닮은 모습을 전혀 nothing so much. 뭐뭐 해서 뭐뭐하고 닮은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이런거죠. 멕시칸 점핑 비니 뭔지 몰라도요. 아무튼 just to tell you.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 everything worked out. 자세히 있어. worked out terrific. Ingersoll came through. 왔고. 러머나 딜리버드 약속 지켰지. 물론 Roger Claims 주장에서 had gotten to third base. 삼루까지 갈 때까지 거의 다 갔다고. 마기하고 맞이하고. But I think he's full of pung it. 허풍. full of it. 허풍이 새서. Anyway, I just don't want you.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거죠. 남자 대학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hat's ok, very. Very 괜찮아. I'm glad you told you. 얘기해서 고맙네. 닫은거죠. 머플링 베리즈 애프터 도우즈. 생각이 나서 나중에 한 말을 들리지도 않게 했다는거. Oh yeah. 레이븐. 땡셜라. 암튼 이해해줘서 고마워. No. 베리. 고민하면서 말한 거. 고통을 느낀거죠. Oh shit. 사실 난 이해가 안돼. 전혀 이렇게 얘기한거죠. 다음 Elaine. 이건 좀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Elaine was sure. 확신했다. She reached the first base. 일로는 갔다고. 이제 연애는 시작했다고. 키스까지는 안해도 연애를 시작했다고. 이런 뜻으로 뒀습니다. 더구나 her profession.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라이센서. 그녀가 아주 무수한 질문.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거죠. She had a succeed in putting stand. Put it easy. 편하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나도 언니. 자세히 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 상황에 대해서. But also also. 안 써도 되고. 거의 살살 꼬시다시피 해서. Narrating the story of his downfield. 그의 몰락. At the hands of Gregory Molgenstein. Gregory Molgenstein 교수 하에서 어떻게 몰락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거죠. A위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베이스겠죠. 쭉 내려갑니다. Mexican jumping stone. 터진 콩코툴인데. 뭐 이게 성적인 비유인데 몰라도 되구요. Come through. 해내다. Deliver. 약속 지키다. Pull over it. 허풍. After the door. 나중에 덧붙이는 말. 다시 생각해가고. 생각한 후에 한 말인거죠. Marple. 덧붙아다. 죽이다죠. Reach the first base. 인류에 가다의 뜻이죠. 글자 그대로 야구에서 말하는거 인류에 간거죠. He's power hitter야. 하는게 나아. Let him reach the first base. 인류 그냥 걸어서 내보내. Then risk giving a homelon 주기보다는. 첫 단계에 성공하다. 이런거죠. I have my doubt that this proposal will come any chance of reaching the first base. 의회에서 의회 입구에도 도착. 인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고. Making it all the way. 멀리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서 승인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번 키스하다. 연애하기 시작하다죠. I don't wanna rush things between us. 둘 사이에 뭐 일을 서둘기를 원진 않지만. For now. 이제 I'm just happy. 기뻐요. Have reached. 완료 정도 됐으니까. 그 이전에. First base.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이렇게 되는거죠. 키스보다는 뭐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기뻐요. Did you reach first base with Dave? 어젯밤에 Dave가 kiss는 했어. 그랬더니 여자끼리 얘기하는거죠. Already doesn't kiss and tell. 숙녀가 뽀뽀하고 말은 안하지.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게 rich이구요. Get to not hit를 쓰기도 해요. 보통 거의 갈 때까지 가다. 이런 뜻을 써요. 손가락이 Jane is do what. 여자의 성기를 do what. 뜨거운거야. Do what이라 그래요. He knew he had reached the company. 욕심을 하셨던 삼루베이스에 도착하라는 걸 알았다. 이런거죠. First base. 키스까지 한거. Second base. 가슴까지 만지는거 잘 안쓰입니다. Third base. 많이 씁니다. 벨트 아래까지 갈 때까지 간거. 홈런. 성관계. 그랜드 슬램. 오르가슴 느끼게 간거. Boke. 저급한 사정. 찍사금 한거에요. 하하. 고마 홀리다. 뭐 구원한거. 스트라이크 아웃된거에요. 아씨. 일도 못하고 뽀뽀도 못하고. 더블 헤더. 하룻밤에 두 게임 뛴거죠. Sacrifying fly죠. 희생플라이. Pickup. 걸려서 아웃된거에요. 부모한테 방해를 못한걸 말해요. Work. 불쌍해서 걸어내보내준거. 뽀뽀내준거. 라저는 뭐 어떻게 했다. 일레이는 어떻게 했다.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쉽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잘 안보였나요? 뭐 어쩌고 나왔는데. 잘 안보였나요? 어떻게든 모르겠네요. 아무튼 별거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캐ست해뵙고요. 텀 час개월 시 toutes quedars. 감사합니다.